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TV입니다 태국에서 최초로 전기 여객선이 출시가 돼서 푸케에서 시범 운행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싱가폴에서 태국 여성 4명이 파티를 벌인 혐의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사무의 라자페리가 안전 문제로 인해 운항 중단 명령이 내려였습니다 태국 호텔협회에서 비허가 숙박업소인 노찌들이 태국의 관광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푸켓의 트랜스젠더쇼로 유명한 사이먼 캬바레쇼가 C19 여파로 무기한 폐장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힐링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태국 여행하면서 저희가 직접 촬영한 여행 영상과 잔잔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태국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최초로 전기로 움직이는 여객선이 도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태국 교통부에서는 청정 에너지 자원을 위한 정부 노력의 유란으로 태국 최초의 전기페리 출항을 발표했습니다 푸케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하고 2021년까지 태양열 보트를 운행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까지 첫 단계에서는 최대 30대의 페리를 운행할 계획이고요 3년에서 4년 사이에 200대의 여객선을 더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페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고 연료와 유지 보수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며 운임도 더욱 저렴할 것입니다 태국 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청정 에너지를 지원하는 교통수단으로 서서히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 분야의 전기 여객선이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질 오염과 대기 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전기페리는 길이 20m, 폭은 6.3m, 최고 시속 17노트의 재원인데요 푸켓의 투어 회사 파트리 투어 그룹에서 두 척을 먼저 도입해서 태국 남부 안다만해의 유람선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투어 회사는 푸켓에서 팡하만 시이카누 그리고 팡하만 유람선 등의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투어 업체인데요 앞으로 푸켓의 팡하만 투어에 전기로 움직이는 여객선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점점 태국도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공해도 줄고 환경오염 문제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싱가포르에서 파티 혐의로 4명의 태국 여성이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명의 태국 여성이 수요일 싱가포르에서 불필요한 모임을 개최하고 C19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래화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된 10명 중에 4명입니다 싱가포르 언론은 6월 11일에 태국 여성 4명과 싱가포남통 6명이 파티에서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들의 재판은 8월 28일에 시작될 예정이고요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6개월의 징역형 또는 10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수요일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908건의 새로운 C19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 4명은 해외발이고 1명은 지역사회의 감염이었습니다 이들은 비좁은 환경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코사무의 라자페리가 결국 운항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코사무의로 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정부는 라자페리 1호가 해상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침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8월 6일부터 운항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라자페리는 돈싹지역의 부두와 코사무의를 운행하는 페리입니다 8월 1일 밤 같은 회사 소유의 보트가 코사무의 부두로부터 약 5회리 거리의 바다 안가운데서 강풍으로 침몰했었습니다 페리에는 대형 쓰레기 트럭 3대, 4륜차 1대, 승무원 12명과 승객 4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호텔협회에서는 향후 태국 관광객에게 비허가 숙박업인 로찌의 참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로찌는 민박 또는 펜션 등 숙박은 제공하지만 태국에서는 비허가 숙박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태국호텔협회는 세금을 지불하는 무면허, 소규모 호텔 로찌가 라오 티어우두어이 간 관광활성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태국정보 허용 방침에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관광활성화 캠페인을 운영하는 주정부기관은 전국 5만개 이상의 호텔에서 6,684개의 호텔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소규모 호텔과 숙박업소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했었습니다 호텔협회는 무면허 호텔이 이 계획에 수용된다는 생각에 반대를 했습니다 소규모 호텔은 공식 면허가 없는데도 필요한 세금을 납부했다며 태국정부의 허용 방침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TH위원회의 위원인 우동 쓰리마하초타는 재정정책실, 태국관광청, 끄룽타이은행과 같은 관련기관이 신중히 재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C19의 위험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호텔 법규정 및 공중보건법에 따라 불법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동씨는 또한 참가자가 최소 3일 동안 호텔을 미예약을 하고 참가자를 금지하는 엄격한 조건으로 인해 최대 500만 명 중 약 35만 명만이 캠페인 제한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객실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예약 정보 등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더욱이 그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동씨는 전국적으로 최소 15,000개의 호텔과 숙박시설만이 합법적이며 면허가 있고 세금을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캠페인에 참여한 각 도의 호텔들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호텔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거나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푸켓의 유명 트랜스젠더 쇼장 사이먼 캬바레 쇼가 C19의 여파로 인해 무기한 폐장합니다 푸켓 사이먼 쇼는 푸켓에서 제일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빠통 지역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랜스젠더 캬바레 쇼인데요 관광객의 부재로 인해 더 이상 매출과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을 하기 어려워진 데다 트랜스젠더 무의들도 더 이상 고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19 사태 이후 7월에도 푸켓의 지역경제는 계속 악화되었으며 많은 곳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이먼 캬바레 쇼의 한 트랜스젠더 무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광객이 없어 소득도 없고 쇼장 직원들도 해고된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 자신도 무기한 계약 종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쇼가 없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레이디보이 쇼에도 종종 제한이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나 관련 기관에 구제책과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비단 푸켓의 트랜스젠더 무의들만이 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방코, 파타야, 치앙마이 등 대부분의 관광도시의 트랜스젠더들 모두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 쇼장에서 공연을 했던 경력이 있어 다른 방법으로라도 스스로 수입을 창출하고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공연 경력은 경제와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과 국가의 소득을 창출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켓 사이먼 쇼장은 1991년 10월 18일에 오픈하여 C19 사태 이전까지 꾸준하게 공연을 해왔습니다 관객은 500석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푸켓에서 인기 있는 볼거리로 손꼽힙니다 국제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의상, 배경, 조명과 음악 등이 공연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1억 3천만 바트 이상의 자본이 투입되어 약 30년 가까이 전세계 관광객들에게 공연을 선보여 왔지만 이제는 감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무기한 폐쇄되어야 합니다 푸켓의 그 유명한 사이먼 쇼장도 C19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C19가 사라지고 관광이 회복되어 트랜스젠더 무비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태국을 여행하면서 실제 촬영한 여행지 영상과 잔잔하고 감미로운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영상, 잔잔한 음악과 함께 편안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시간 되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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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